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느디님 사람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봉사한 자들은 제자장들과 레윈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역대상 9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에서라, 니에미아 시대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감초처럼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장들과 레윈들은 알겠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느디님이라는 단어는 Temple Slaves 즉 성소환에서 봉사를 위해 레윈들과 제자장들에게 주어진 성전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성전 노예들이 되었을까요? 느디님 사람들의 시촌은 기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보온은 희위 사람들이 차지한 두 성읍 중에 머리였습니다. 기보온에 거주한 자들은 아무리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희위족 속은 왕이 없던 때였지만 다른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의 도시들과 크기나 중요성에 있어서 대등했습니다. 기보온은 언덕에 속한 이란 뜻으로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 땅의 대문격인 열의구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난에 위력한 여섯 족속의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희위족 속의 땅에 거하는 기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꾀를 내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 위에 싣고 발에는 낡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길가래 있는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가난에 거하는 희사람인 줄 알고 조약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기보온 사신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당신들이 해수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했던 사실을 알고 당신들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고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곰팡이 난 빵과 찢어진 가죽 부대와 헤어진 옷과 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확인해 보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3일이 지나서 기본 사람들이 가난 희위족속인 것을 알고 멸하려고 했으나 이미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거짓말했으니 저주를 받아 대대로 여호와의 재단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이 저라고 여호수아 9장 23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때 기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오른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내린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교도의 우두머리로 사느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노예로 사는 편을 택한 기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그 후로 대대로 성전에서 험한 일을 하면서 성전 일을 돕는 성전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기본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성전에서 허드렛 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주받아 죽기보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기며 대대로 성전 노예로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역사상 노예 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만족하며 사는 자들은 느디님 사람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라자손의 노래처럼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물깃는 자와 장닥 패는 자로 사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10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구원의 기쁨을 느디님 사람들보다 오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얼마 못 가서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우상 앞에 나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성전에서 가장 험하고 비천한 일을 평생 종사했지만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화로 말미암아 절고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처럼 느디님 사람들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처음 얻은 구원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대대로 간직하고 변함없이 성전 노예로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며 순종하기를 대대로 이어가는 모습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리도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본토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성전에서 평생 성전 노예로서 사는 자들입니다. 성전에서 물 깊고 나무를 패며 가장 비천한 일을 하고 또한 일을 해도 일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도 않는데 그들은 변함없이 그 천한 일을 묵묵히 해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주인의 식사를 차려주었지만 주인은 종에게 와서 앉아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하지도 않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은 결코 주인에게 불평도 불만도 없이 무익한 종이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더 이상 무슨 여행을 바라겠습니까? 성전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느디님 사람들의 구원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알았을까요? 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함께 잡혀갔고 포로 기간에도 신앙을 잘 지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함께 돌아와 역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치닭거리를 하는 성전 노예로서 아무런 하자 없이 순종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데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감초가 되었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자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포로 귀환 후에 오벨을 거주지로 삼고 족장을 세워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한 족속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벨은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 혹은 성체에 위치하고 있는데 느헤미아 3장 26절 말씀해 보면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숭은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엄인 망대까지 위쳤느니라 포로 귀환 후 정통 유다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첫째 생명의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둘째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며 성전 노예 외에 어떤 다른 유익을 주지 않았어도 충성했습니다. 셋째 구원의 기쁨이 오랜 시간을 거쳐 시련과 연단이 있었지만 결코 변치 않았습니다. 넷째 구원 받은 자들의 참 귀감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나중도인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한 자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